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매매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월간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달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118.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 역시 119.6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보증금 5억 원, 월세 175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달 사이 월세가 약 2배 올랐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월세 등 다른 주택 유형의 월세도 동반 상승세입니다. 이처럼 월세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강화한 대출 규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원양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며 이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